청현제의 캘리그라피 문화선교회가 오는 4월 부활절을 맞아 서울 마포와 양화진 일대를 중심으로 제6회 캘리그라피 말씀깃발전을 전시합니다. 주최 측은 이번 말씀깃발전을 통해 한국교회가 교단과 교파를 추월해 말씀으로 하나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나 단체, 신학교 등은 청현제의 홈페이지를 통해 말씀깃발 캘리그라피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